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술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고 싶어, 양조 사업을 하고 싶어, 이럴 때 요즘은 옛날처럼 큰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주류 면허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게 조그마한 가게에서도 얼마든지 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만의 독특한 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막 이렇게 만드는 거 내지 대기업에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은 2등입니다. 현대사회는 2등은 사실은 생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조금 소량이라도 적게 만들더라도 여러분만, 여러분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예를 알아야 되죠. 도대체 술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빚는지,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공당, 실패당, 그리고 또 이런 경쟁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터넷에 쳐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튜브 보면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하나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큰 공장들, 대자본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데는 버틸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버티면 돼요. 그럼 언젠가는 성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자번호를 하게 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1년 정도 만약에 제대로 술들이 개발이 안 됐다. 피가 많으죠. 2년 정도 안 됐다 그러면 완전히 집에 기둥뿌리가 흔들립니다. 3년 정도 만약에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가게 문 닫을까 말까? 공장 닫을까 말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조장을 아무리 소규모라고 해도 체리 놓으면 그때부터 돈이 들어가요. 한 달, 월세라는 것은 그러면 한 달이라는 게 금방 와버립니다. 그리고 사람 쓰게 되면 인건비 줘야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술 만들 때 재료 같은 거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처음부터 성공하는 건 없습니다. 실패하게 되면 그 재료들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부 돈이에요.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씩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은 너무 좀 뭐라고 그러나 하여간 입이 술맛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 분명해요. 자기가 만약에 이게 좋다 그러면 대기업이가 뭐고 딱 그거 먹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막걸리가 좋아 그러면 그걸 찾아서라도 먹습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 요즘은 혼술, 혼술이 되게 많잖아요. 혼자 마시는 거. 그리고 요즘은 집에서 바를, 집에서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터넷으로 찾든 어떻게 찾든 해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지고 그 술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독특한 그런 술들을 못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 찾죠. 그리고 그게 오래 가게 되면 결국 여러분 사업이 흔들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일단 양주장 차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혼자서라도 사부작 사부작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좀 가르켜줘? 힌트 가르켜줘? 이러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 들어간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들어간 게 있어야지 상상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뭘 만들어 보든지 하죠.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아무리 책 읽기가 싫고 난 책 안 읽은 지 10년이 넘어서 이래도 꼭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 지식, 기초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술 같은 경우에는요. 전부 이야기입니다. 술은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부 이야기, 스토리. 스토리하고 술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술 한잔 먹을 때 뭐 합니까? 이야기하죠. 그래서 술과 이야기는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배경 지식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 우선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이거 이제 찾고 있는 게 또 시간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찾는 거예요. 제목이 술로 만나는 중국, 중국인. 저 이 책 4번 읽었습니다. 근데 10번 정도 읽고 아, 4번 더 읽었구나. 이제 이거 밑줄 친 것까지 다 합하면 10번도 더 읽었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는 4번 읽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4번 읽고 밑줄 치고 처음에 한 번 연필로 치고 두 번째는 파란색 연필로 치고 세 번째는 빨간 걸로 치고 네 번째는 형광펜으로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4번 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밑줄 친 것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줄 친 것까지 합하면 10분도 넘게 읽었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하는 게 여기 있네요.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잘 돼 있습니다. 이 치은이가 발로 띄가지고 중국에 이제 계시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발로 띄가지고 하나하나 거기 찾았어요. 그 이제 현지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이바구도 하고 먹어도 보고 이래가지고 중국 술 문화에 대해서 무지 현실감 있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 작가한테 내지 이 출판사에 어떤 검전적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책을 보고 좋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책 한 권을 첫 번째 책 이제 모든 처음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책을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걸 권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술에 대한 얽힌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완전히 이거는 뭐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야기로 끝났다 할 정도로 그만큼 이야기가 많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요나라까지 이제 이 이야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요나라 벌써 4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4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이 책의 구석구석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책보다 더 좋은 책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읽은 책 중에서는 이게 참 기안타 해가지고 요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살 돈 없어 도서관 가만히 있습니다. 도서관 가서 보시면 되고 요즘은 이제 디지털 책도 또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디지털 책은 또 거의 공짜잖아요. 디지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요걸 먼저 읽으세요. 자 그러면 요걸 읽고 나면 여기에 보면 중국의 명주들 그 다음에 그 술과 얽힌 이야기들 이런 게 막 육수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읽을 한 47개 8개 정도 이제 그 술과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술 개발이 나와요. 중국도 워낙에 술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요. 특히 이제 중국 그 뭐 3대 명주 이런 거는 그 마호타이주 그 다음에 젠난춘 아 3대 명주 하기가 중국의 명주들이 있잖아요. 마호타이주 젠난춘 그 다음에 둥주 그리고 샨샤주 뭐 이렇게 이제 좋은 술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래 외울라고 다 메모해놨는데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제 의원은 오늘 까먹고 이랍니다. 이걸 내가 줄줄줄 이야기했으면 좀 더 똑똑해 보일 텐데 자 이렇게 이제 그 술들도 자기들끼리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뭐 이거 술력사 뭐 100년, 200년 이런 거는 명암도 못 내밀어요. 보통 천년입니다. 보통 천년 그러면 그 천년 동안 이어지는 이야기가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거기에 쓰여진 재료 이런 것도 이 책에는 적혀 있어요. 물론 자세한 만드는 방법 이런 건 안 적혀 있는데 그런 재료들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도 억수로 상세하게는 안 적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응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중국에는 보통 수수 수수를 발효해가지고 수를 만들어서 정료하면 나오는 게 꼬량주입니다. 꼬량주 40도 근데 왜 수수를 많이 썼었을까 그것도 붉은 수수 그걸 왜 많이 썼을까 저는 저 책을 읽고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왜냐면 중국에는 수수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술들이 그 근처에 자기 지방에 많이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수수를 만들었더라는 거 그것도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어떤 술을 만들래 이럴 때 여러분 주변에 많이 나는 농산물들 많이 나는 재료를 타켓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단 재료가 풍부하고 좋아해야지 술들을 잘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술을 만들 때 나름대로 지방 내지 그 술 공량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이 현대에만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거 중국은 바이주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매운 요리 있잖아요. 중국은 매운 게 되게 발달된 요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요리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매운 게 많이 발달된 거 하나는 좀 덜 매운 거 이렇게 발달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음식 요리하고 맞춰가지고 술이 발달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을 개발을 할 때 현대인들의 입맛 현대인들이 요즘 뭘 먹고 있어 뭘 좋아해 그게 맞춰가지고 일단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그 모든 힌트 아이디어들은 옛날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춤 하나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렇게 특이한 춤들이 있잖아요. 그게 춤을 개발하는데 안무가들이 안무가라고 그러는가요? 춤을 개발하는 사람이 안무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춤을 개발하기 위해서 세계 오지들을 예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오지를 여행하면서 아프리카 원시 부족들이 막 이렇게 추는 일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촬영하고 그 다음에 그 리듬 같은 거 그때 쿵쿵쿵쿵쿵쿵쿵쿵 하면서 하는 리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녹음을 해가지고 가와서 요즘 기기가 엄청나게 잘 돼있잖아요. 그 리듬을 가지고 비트를 만들어낸다 합니다. 비트 일정한 패턴들 이런 거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몸의 율동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현대무용 하고 아니면 발레라 그러는가요? 이렇게 삐죽삐죽 하는 거 그거 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새로운 안무를 만들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무용들 안무들 안무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아주 옛날 것부터 그 다음에 현대의 요구 현대인들의 요구 이걸 믹스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비트가 리듬과 비트가 그렇게 만들어진답니다. 하물며 술은 더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술 역사가 어마무시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중간에 100년 정도가 단절되었죠. 일본 놈은 아니고 일본분들에 해가지고 단절된 게 그게 조금 오랫동안 이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문은 우리나라 술과 관계된 문헌들도 조금 많이 유실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앞으로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중국은 유실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문화대혁명 해가지고 옛날 건 다 때려뿌우자 하고 이럴 때 술 공장을 안 때려뿌왔대요. 술은 안 뽑았답니다. 왜냐하면 다들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술과 관련된 거 술, 문화 이런 거는 중국에서는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 굉장히 잘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일단 중국 거를 보게 되면 머릿속에 힌트가 들어갑니다.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거도 이렇게 찾아보는 거에 고운 문헌들을 우리가 어제 알 수 있는 거는 책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책을 통해서 쭉 하다 보면 거기서 옛날 것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고 그리고 현대인들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요즘은 술이 여자들이 남자들 못지않게 많이 그러면 여성들이 좋아하는 술 그런 것도 현장에 가가지고 들어봐야 돼요. 좀 창피하더라도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술 같은 거 만들면 한 병 주면서 설문지에 몇 개만 적어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힌트들을 자꾸 얻어가지고 고굴 융합을 해서 새로운 술들을 개발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활동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현장에서 듣는 그 이야기들 이게 완전히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장의 소리를 무시하고 또 요즘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트렌드 그걸 무시하고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자꾸 가까이 가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들어야지 그냥 이게 정치인으로서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지원자사 뭘 하겠다 뭐 어쩌다 안 되죠. 그래서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샘이 학생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서 서로 공감하고 융합을 하면서 좋은 교육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인재들이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이야기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다가 요즘 학교 교육이 엉망진창 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러죠. 샘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학생은 받아주기 바쁩니다. 그걸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언제 일본 놈은 아니고 일본 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교육 방법이에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일률적으로 저도 소주도 마시고 절기 마시지는 않습니다. 맥주는 억수로 잘 먹죠.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왜 우리는 맨날 소주맥주만 먹어야 됩니까? 다양한 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지역마다 얼마나 농산물들이 다양합니까? 그런 술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개발되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하면 막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인데 저는 제 집사람한테 말하는 게 제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집사람이 보통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보통 일을 해요. 낮에는 낮에도 바쁘고 이러니까 그렇게 막 일을 하고 그러는데 새벽에 잠깐 잠들었는데 거기다 되고 막 내가 말하기가 못해가지고 잘 나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봐줄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카메라가 제 와이프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종일종일종일종일 말하는 게 저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술, 맛, 향, 빛 뭐 이런 거 개발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또 이웃나라 다른 나라에서 이 술 문화가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들어간 게 있어야 생각을 하든 말든 하죠.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런 걸 앞으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개발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내용으로 이제 좋은 술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세 가지 그게 왜 중요한지 이제 그걸 이 시간 다음에는 그걸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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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